부딪히지 않아 부딪히지 않아 이든 한번 얘기했어 안했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 이든 끌어내야 되겠다 말을 안 듣는데 그럼 젠틀하게 타세요 제레미야 제레미도 젠틀하게 타고 이든 아빠 옆에 가서 앉으세요 그럼 젠틀하게 타 스피닝 에이 제레미 하지마 안했으면 좋겠어 나와 나오세요 아빠 옆에 가있어 젠틀하게 하세요 나가세요 아빠 옆에 앉으세요 아빠 옆에 앉아 엄마가 몇 번 얘기했지 그럼 어떻게 타야 돼 조심해서 타 한 번 더 이제 조심 안 하면 엄마 화낼 거야 제레미 제레미 젠틀하게 타세요 집에 갈 거야 너희들 매너 안 지키며 제레미야 제레미야 아빠 아빠 아멘